두유 하나에 이 많은 걸 싹 채워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드셔보신 분들이 그러세요. 어머 나는 두유 하나 먹었는데 뭔가 좀 대단한 걸 먹을 것 같다. 뭔가 좀 내 몸에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간편하게 챙기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침에 내일 아침에 아니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밥을 주어서 이렇게 드신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팩 한 팩에 정성스럽게 삼육두유 프리미엄 두유를 담아드렸는데 빨대 가요. 그래서 들고 나가시기도 좋고요. 지금 그냥 출출한데 하실 때 이거 그냥 빨대 꽂아서 바로 드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직접 이 안에 들어있는 두유 상태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굉장히 지납니다. 정말 부담없이 드시기 딱 좋고 그냥 단순하게 마실 음료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건강한 음료, 건강한 주스 드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그냥 우리가 일반 두유는 살짝 노란빛이 돌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시면서 저건 약간 검은빛이 도네? 네. 블랙푸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검은콩, 검은깨 들어가서 그렇고요. 이거 맛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음료수나 이런 거 드실 때마다 성품포인수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트렌스지방,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심지어 합성보존염에 인공색소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아이들 주시기도 좋고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도 참 선택해 보시기 좋은 오늘 삼육두유 만나보시는 겁니다. 맛이요? 굉장히 진해요. 그렇죠. 진짜 이 하나의 영양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러면서도 맛있어요. 이 맛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면서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익숙한 맛. 우리가 삼육두유는 늘 어렸을 때부터 먹어 왔잖아요. 바로 그 맛인데 오늘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함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해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좋은 거를 이거 하나에 다 넣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드실 텐데 가격은 한 팩에 지금 369원꼴로 가져가시는 거 이것도 좋고요. 여기서 뜻이 아니라 뒤로 싹 돌려볼게요. 어머 식이섬유가 3000mg이요? 아니 콩에 있는 단백질 드시면서 아니 식이섬유까지 3000mg이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겨울 되니까 온통 많이 못하시고 야채과일 잘 못 챙겨 드시잖아요. 식이섬유 필요합니다. 식이섬유 그래서 우리가 3000mg을 드시려면 하루에 감자 2.1개, 오이 2.5개, 하루에 양파 2개를 드셔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두유로 맛있게 드시면서 식이섬유도 챙겨가세요. 그렇죠. 고객님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얼만큼 가져가시는지 저희가 이 박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이 아닐 때는 이 네 박스만 지금 45,9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런데 방송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미리 주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세 박스가 더 추가가 돼서 무려 7박스를 다 가져가십니다.